안녕하세요. 예문사TV입니다. 2021년 식품기사 산업기사 필기, 최신 출제경영에 맞춘 최고의 수험서, 예문사와 함께하세요. 예문사의 수험서는 주경야독 동영상 강의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예문사TV에서 제공되는 최근 관연도 기출문제풀이도 놓치지 마세요. 책은 총 1030페이지로 한 권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했습니다. 책의 목차입니다. 총 6과목을 여러 챕터로 나누어 모든 이론을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강대한 양의 이론, 필요한 내용만 공부할 수 있도록 예문사가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은 체계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관련 그림을 상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혼자서도 개념에 대한 완벽한 도회가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이후의 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복원했습니다. 6개년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에 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문사TV를 검색해보세요. 정진경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문제풀이는 물론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식품기사 산업기사 필기 그 어떤 곳에서도 보기 힘든 완벽한 수험서 예문사의 넘버원 수험서와 함께 대비하세요. 2개년의 순ver국을 착용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